그래서 어세스먼트는 평가구요 어세스는 이벤트에이트 평가다 액세스는 접근하다 그러면 이거는 뭐같은 말이죠 어 프로차 같은거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later as a dog learns that the spoken word can be eliminated 오케이 그래서 일단 later가 나오는 점에 주의하시구요 일단 뭔 소리입니까 어 개가 배운했다가 음성원은 개가 제거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 훈련하는데 있어서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고 스포큰 월드는 누가 아는 거겠어 사람들이 아는 거겠지 사람들이 지시하는 지시사항이란 얘기지 그래서 뭐 나중에 개가 점점 점점 학습을 해감에 따라 배워감에 따라 뭔가 훈련을 받음에 따라 어떤 인스트럭터가 트레이너가 사용하는 것들이 더이상 말 안하고 동작으로도 충분히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경까지 오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주얼리하게 서서히 개를 훈련시키는 과정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비디언스 트레이닝 involves teaching a dog to perform certain behaviors at a given signal from the handler 오케이 그래서 뭐 어 복종 후면은 화났다 제가 가르친거지 그 특정한 비보드를 하도록 그 그 그 그 졸령자로 부터가 나오면 졸령자로 부터 주어야지 특정심으로 오케이 그래서 오비디언스 백종 종이구요 오베이죠 동사용으로 오베이 O-B-E-Y 그 다음에 teaching에 대한 얘기 a ok 그 다음에 teach a to do 에 대한 얘기 p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비디언스 트레이닝 개에 대한 복종 훈련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종 훈련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개가 어떤 certain behavior 를 퍼포먼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뭐에 따라서 시도 때도 하는게 아니고 특정 행동을 막 갑자기 뭐 아무 앉으란 얘기도 안했는데 가만히 살고 이런게 아니고 에러 기분 시그널 어떤 주어진 신호 핸들러로부터 나오는 걔를 뭐 데리고 있는 사람이죠 다루는 사람 다루는 사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여기에 절대 들어갈 일이 없죠 없구요 these behaviors may be as simple as sitting at the owner's side or as complex as retrieving selected objective from dealing after dealing with a series of obstacles of all barriers 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은 아마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할 것이다 저는 일단 벤이 찾을 것이다 저는 안전한 건지illing관은 아닌가 이제는 한번 볼은 여기저항 더 하고 말하는 거니까 잘해야겠다고 생각해 그러면 약 10번은 볼은 또 상대 Shanit가 벤이 찾을 것이다 동의해서 상대한 거 bait 어.. 장애물의 주인형이 뭐 안전한 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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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앱 디 오너스 사이드는 주인의 옆에 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많이구요 주인님 여기 이제 디스 비에벌 드는 서튼 비에벌 습니다 특정한 행동 특정한 행동에는 매입 이런 특정 행동은 메이비 앤 심플 에스 씨링 않는 것만큼 단순할 수 있다 어디에 주인 옆에 앉아 있는 것만큼 단순한 행동일 수도 있고 또는 엘 컴플렉스의 리 트리 빙어 셀렉티더 데 뭔가 선택된 물건을 조 가지고 돼 가져온거 리트리 골든 리프 리트리버라는 개종류가 있는데 이 리트리버가 리트리브로부터 왔고 회수하다 회수하다 고든 리트리버들이 하는 행동이 사냥개로서 이제 뭐 주인이 쏜 오리 같은 사냥감을 회수하는게 전문 적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골든 리트리버즈 뭐 한 다음에 처리한 다음입니다 뭐를 어떤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조 계속 연속된 장애물들을 처리한 다음에 어떤 차 이거 찾아와야 돼 에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죠 선택된 물건을 가져오는 것만큼 복잡한 일일 수도 있다 에어 시리즈 오브 뭐 본 적 있죠 뭐 취급하더라 아 단수 취급 했죠 지금 뭐 지금 뭐 위 뒤에 있기 때문에 예 이거 문장의 앞에 주어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아 버스 이리에서 뭐 왜 왜 올 일이 잘 없어 어스리에서 어스리에서 어스리즈 오브 압틱 어 업스테컬즈 이즈 인프론 오브 유 음 근데 이게 어스리즈 오브 이때까지 본문이랑 무교재랑 음 음 음 음 음 주어로 쓰는데 반칙으로 할만큼 출력하게 있는것은 안 5시로 쓰잖아 뭐 하여튼 누가 억지로 물어보면 맞출 순 있어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도 들어갈 리 없구요 더 시그니까 뭐 어떤 지금 뭐 어비디언스 트레이닝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비디언스 트레이닝은 일 뭔가 좀 뭐 주인이 야 뭐 해봐 뭐 물어와 뭐 이러면 하는건데 앉아있어 뭐 엎드려 기다려 하면 하는건데 거기에는 주인 옆에 앉아있는거나 또는 뭐 자 이거 찾아와야 돼 하면서 막 막 뭐 산 넘고 물건너 바다 건너 모터포트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찾아오는 뭐 이런거를 다 포함하고 있다 더 시그너스 프롬 핸들러 메이비 버벌 월너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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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비네이션 업드 투 그래서 뭐 그러한 핸들러로 부터는 사인이 어떨수도 있고 또는 비언어질 수 있거나 또는 둘을 조합한 것일 수 있다 언어적 사인과 뭐든 뭐 제스처 겠죠 제스처를 포함한 것일 수 있다 오케이 3번 들어갈 리 없구요 그 다음에 너비스 어비디언스 인스트럭션 임버브즈 티칭 더 더 트리 스폰트 투어 버벌 커맨드 그러니까 너비스 란 말이 버벌과 함께 나오고 있죠 예 엔드 어컴패닝 핸드 시그널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아 아 아 아 그 다음에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그 마음 아 이게 투 댐 으로 해소해야지 2 땜 이렇게 해서 너비스 비기너 구요 인벌브는 계속해서 트윙만 좋아하고 있구요 피치 a2 또 나오고 있구요 얘는 투구 정사의 투구에는 리스펀드 투에 전사의 투 구요 그래서 초보 단계 초보 단계 초보 단계니까 초보 단계 지나면 이제 계속 배우면 이제 또 전문 단계로 넘어가겠죠 초보 단계의 인스트럭션은 포함하고 있는데 계획에 가르치는 가르치는 뭐 하도록 반응하도록 뭐에 구두 명령과 그리고 거기에 동반되는 말을 하면서 앉아 이렇게 하는거 이게 초보 개들이 하는거다 점점 점점 이제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초보 단계를 지나면 이제 뭐 라이라를 나중에 초보 단계가 지나고 점점 점점 배우게 되면 앉아 라는 말을 안한다는 얘기구요 그냥 손만 이렇게 하며 얘가 앉는다는 얘기구요 성 핸들러즈 하프 2 엑스퍼트 리 트레인 드디어 에니모즈 됐다 도 더 리스브를 투 더 슬라이트스트 넘버 것인 어 로우 어 아이 or 더 슬라이트 플렉스의 워핑거 그래서 뭐 어 어 어 어 너무 전문가 쪽으로 훈련된 그대의 개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개들은 반응한다 사소한 귀여운 생긴 신혼들 눈 굴리는 것 또는 손가락을 잠깐 살짝 굴리는 것에 반응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게 have에 대해서 지금 좀 음 음 어 아 이렇게 되는데요 아 이렇게 되는데요 have trained 인데요 거기에 이제 have 플러스 현재 완료시제에 부사가 그냥 끼워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완료경험 계속 결과중에 뭐 하여튼 현재 완료시제로 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데스는 쏘댓고 보이죠 그래서 어떤 조련사들은 뭐해 매우 너무나도 뭐 매우 전문적으로 뭐해와서 훈련해와서 동물들을 너무 현재 완료적으로 훈련해서 그래서 그 개들이 뭐한다 리스먼 그 개가 반응하죠 뭐해 반응합니까 아 이렇게 거기서 여기에 얘는 동격입니다 됐습니까 뭐와 같은 사소한 비언어 신호 해야 되겠죠 뭐와 같은 눈 굴리는 거 또는 뭐 이렇게 하는거 또는 뭐 이렇게 하는거 또는 뭐 이렇게 하는거 손가락 튕기는 것과 같이 눈을 이렇게 어 어 뭐 이런거 됐습니까 이런거에도 반응을 한다 근데 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쵸 저거 불쌍한 것들 둘이 무슨 이런식들을 아마 동시에 부수도 없을 것이다 인간의 복귀는 하지만 훈련된 계절에 의해서는 하나 제가 쉽다 그 그들의 그의 주인에 만족을 집중하고 있느냐 오케이 그래서 요 동사형 반대말 인 빼고 동사형은 뭐예요 펄시브죠 펄시브의 뜻은 인식하다 인지하다 레코드 나이즈죠 그것의 퍼셉터버 인지할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다음에 본 r 이즈리 풀 시브드 조 펄시브 알아찾아 진다 바이더더 랜더 후스에 대한 얘기 그 으 음 좋습니까 무즬 후 텐션이 포커스 원하고 있을래 얼마나 피곤하겠어 으 음 어 여기에 피가 r 이 펄시브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썰을 켠 나오 피꺼 abg 아 얼른 이 사인 소원 OBS 으 ceb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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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런 술 악스 명사고 플러스 모의 이 후 이군은 언제 풀셉트 모어 아이엠 붙어서 반대말 냈다라 오케이 계속해서 잘 나가야지 당연히 시험이 얼마나 으 으 으 으 이거 행동을 해 으 이것도 했는데 이걸 되는 으 으 으 예 임대 컴퍼니 디드 웨어 암 맨 알러드 프라페츠 더 쉐을즈 우위컴 월드 라터 머니 비코 스테이 우드 페이 이 인베스톨즈 라터 머니 이치열 그래서 뭐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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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그러니까 디드 웰 하지 않고 앞에는 분명히 망해 가는 얘기를 했겠죠 회사가 뭐 엄청 잘 안되는 얘기하고 있고 우드 비컨벌 됐을 텐데요 그러니까 회사가 만약에 지금 현재 또는 미래에 잘 나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만약에 잘 나가는 거 잘 나간다고 과정 뭐 한다면 그 뭐는 그러니까 뭐 그 이익의 분배죠 이익의 분배가 몫이 우드 비컨벌 많은 돈을 뭐 되게 어렵게 했는데요 우드 비컨벌 초 머니 하면 되겠죠 많은 돈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회사가 우드 페이 할 텐데 페이 a b 입니다 페이 a b 에게 비를 지불할 것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아 으 오케이 그래서 아 인터넷 저 skills today 그 Into investors 아fia 호 연속 도리야ـ 으 응 거기 그랬어 얘기해주고 이게 알텐데 맞나요 어 후 centigrade 쩔 내버 comenz uprightness 주워야 스워드 볼 수 있 huh 고맙습니다. 사업에 돈을 주는 사람들. 그들이 그 사업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whenever business wants to grow. 자랑 성장하고 싶어 할 때마다 the business as to find inventors. 그 사업은 투자자를 찾아야 되는데 인베스터가 뭔지 물을까봐 되게. 인베스터는 일단 사람이라 해도 인베스터가 되겠죠. 개나 소가 인베스터가 되지는 못하겠죠. 사람은 사람들의 자격 조건이 또 있죠. 어떤 사업에 돈을 사업이 필요로 하는 business가 필요로 하는 돈을 비즈니스에게 기꺼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인 인베스터를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뭐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 되게 쓸데없이 기계가 났습니다. 비즈니스가 그런 거 하려면 인베스터가 필요하다. 인 리턴. 인 리턴. 그러니까 인 리턴은 누구를 뭐 하게 해준 인 리턴으로서? 사업들이 채업들에 돈을 주는 보답으로서. 사업에 돈을 투자해서 성장시킨 보답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인베스터가 뭘 받을 차례인 거죠. 그러니까 the investors get a part of business profits if they are any. if there are any. 네. 그래서 보답으로서. 사업에 투자하고 성장시킨 보답으로서 인베스터는 뭐를? if there are any profits. 그래서 어떤 뭐가 프로필이 존재한다면. 프로필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존재하지 않겠지. 지금. OK. 장비 씨. OK. Somewhere along the way. someone got the bright idea to divide up a company into shares or stocks. 그래서 뭐? 서메어논도웨이 누군가가 빛나는 아이디어를 떠올랐다. 그 회사에 그 회사를 분배하는 것이다. 그 회사를 대당국도는 주식으로 분배하는 마틴 아이디어를 떠올랐다. 서메어논도웨이는 왜 안하여? 서메어논도웨이는 어딘가잖아. 쭉 가고 있는 도중 어딘가에서 라는 얘기는 이런식으로 발전 지금 이제 뭐 그 어떤 투자라는 이 장르가 역 히스토리카라는 얘기를 하는거야. 역사적으로 뭐 기업 비즈니스가 이렇게 저렇게 발달을 해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업변천사 쭉 이어오다가 이런식으로 한 도중에 그 전에는 이런 방식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이런 방식을 생각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웬앤놈이 뭐 평균서력법 뭐하는 아이디어 분리하는 아이디어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했어. 뭐를 회사를 모아 배당금과 주시고 됐습니까? 이거는 뭐로부터 나온거야 나. 프로핏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핏을 그냥 프로핏이다 라고 한게 아니고 이건 share. 이건 stop. 그게 뭔 의미가 있는건데? 어떻게 같은거죠? 다른지. 같은거 아니야? 스탑 쉐어는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이득이지. 얘가 얘들이 뭔가를 하고 나서 남은게 share지. 스탑은 뭐야? 얘들이 앞으로 할거에 대한 할거에 대한 이득인거지. 이거는 이루어진거, 무용과거형, 미래형이거지. 시원히 배당금이 있고, 스탑이 주식이자. 배당금을 이미 이득으로 벌어놓은 분이 있고, 주식을 앞으로 할거에요. 주식을. 이건 프로핏인데, 퓨처 프로핏이고 이건 패스트 프로핏이란 말이야.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스탑 했는 것이 결실을 맺으면 그거를 share로 받을 수 있는거지.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프로핏과 share란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이참 여기서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 프로핏이 share가 될 수도 있고, 슬슬 나오게 된다. 그러면 3번에 넣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each share would represent a certain percentage of the profit. 그러니까 지금 각 개념에 대해서 얘기한거에요. share 지금 이제 뭐 쌍따옴표 딱 하면 아 개념 설명하겠구나. 이런거 눈치를 쳐야 돼. 그리고 개념 설명하고 있으니까 3번에 넣으면 안되겠지. 그래서 뭔 소리고? 각각의 대강을 보면 나타나지게 특정한 퍼센트 페이지로 나타나지게 했다. 이렇게 나타나지게 했다기보다는 너를 상징하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다. 대응하는 것이다. 거기에 맞아들어 이게 이거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수학공식의 는하고 같은거 용도로 쓰였어. 이 would be의 뜻인거에요. 그래서 배당금이 곧 뭐를 나타내는거다. 어떤 특정한 percentage of the profits. 이득에 특정한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 이득 났어요를 share로 나타낼 수가 있다. 아 원래 이 분은 6일에 가고라는게. 네. 학원에 했었다 아니야. 지금 아까 학원에 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man brokers would gather in downtown in New York City and sell these shares to interested investors 그래서 브로커 주식 거래자들이라고 불리는 놈들이 이제 이게는 학원을 했었다. 네. 그러니까 뭐 모임을 했었죠. 어디에 뉴욕 시내 그리고 여기에 would가 들어갔으니까 뭐하고 했었다. 이러한 무엇을 이러한 대당금을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자라고 어 저거 돈 되겠는데 하는 인베서더한테 팔기 팔았단 말입니다. 주식시장이 생긴 거죠.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문장이 흐릿해졌어. 잘하면은 하고 그 다음에 돈이 된다. 돈을 받을 거다. 라는 얘기했어. 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기 딱 좋네. 왜냐하면 인베서스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인베서스라는 말이 나오죠. 인베서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이제 이벤추얼리 이 뒤로 가면 너무 늦었죠. 결론되고 있죠. eventually the brokers for these large companies moved their business into a building and the New York Stock Exchange on Wall Street was born.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뭐했고 고대 회사를 위한 주식 거래자들이 갔죠. 이동시켰네요. 비즈니스를 어디로 건물 안으로 이동시켰고 그래서 뉴욕 증권 거래소 월가에 있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녀석이 뭐하게 됐다.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월스트리트의 탄생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 월스트리트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이 최초 세계 최초로 주식시장이 만들어 주식시장이 이 만들어진 곳이 미국이다라는 얘기 라고 해요. 세계 도박군들의 중심지 인 리턴 대기 인 리턴 인 리턴 인 리턴 저저 커스테레즈 Can you buy Can I buy you 인 리턴 인 리턴 뭐에 대한 대가로 그 다음에 the background which stock exchange is one 그래서 여기 여기 왜 위치지 그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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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거래가 탄생된 백여 와 아 이 이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보세요 서튼에 대한 얘기 또 하고 있어 서튼 비헤벌은 뭐야 이 서튼 비헤벌 그본데 서튼 비헤벌가 뭔데 특정 앞에 했던 거잖아 서튼이 B 동사 서술 쪽으로 쓰이면 확실하다고 그래 자 여기서는 이걸 낸 거는 뭐냐 하면은 이중에 우드 중에 used로 바꿔 쓸 수 있는 걸 표시해 주는게 좋겠지 아 해놨어 하나밖에 없어 여기는 우드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아까 그 우드 위에 있는 우드가 헷갈렸던 우드가 여기에 있는 우드 이거도 제가 뭐만 하고 있었다고 우드 위에 방법을 보시라고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위례 과거라든지 하여튼 뭐만 하고 했었다가 아닌 우드들 여기에 있는 이거 가정법이구요 used to become이 아니고 얘는 그냥 될텐데 우드 위커버 를 마저 어머니가 될 텐데 텐데 우드 가정법 과거에 들어있는데 가정법 과거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가정법이라고 보면 되죠 문자 내용 전체가 전부 다 과거이기 때문에 가정법 만약에 잘 해내면 잘나가면 더 쉐어 우드 위커버 많은 돈이 될거고 가치는 그래서 어 으 왜냐하면 회사가 인베서들 한테 아 당신이 500원 투자 했는걸로 우리가 천원의 이익을 냈어요 음 좀 천원 드릴게요 500원 주셨으니까 이런식으로 한다 스페이 이건 뭔데 아 뭐 저희 학교 영어 학생을 보면 수업 다 왔다 그 이 쌤은 부교재에 가르치는 쌤은 부교재가 안되고 티탄 쌤은 모의고사를 주단 말이였어요 괜찮은 말이였 쌤이 이런 시험 교체를 시작하는데 모의고사 문제에서 비전이 없던 신유형은 업무 문제랑 안나는거에요 그래서 부정하는거에요 신유형 업무 문제? 흐흐흫 신유형이 항상 생겼다는데 뭐 말인가 가는데 알려주시더라 이건가? 아니네 흠 오케이 그러면은 그걸 어디서 만들었을까 여기서 만들었나? 여기서 만들었나? 보호사 인증해야돼? 이거 말고 수출했겠지 학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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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평 변형 학평 변형 학평 변형 학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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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2도 치렀어요? 어? 아유 고2 한 거 아니었어? 아유 또 다르셨어? 오우 10초 고2의 공복이 많았어? 응? 어 학습장? 아 물리기? 아 밑에? 아 밑에 10초인가? 어이씨 뭐가 있어? 고2, 고2 차에 갔네? 응? 학습장? 학습장? 여기? 뭐야? 아 이거? 여기 들어가라고? 응? 응 2017년 거 해설치구 본문학습장? 어이, 밑에 있다 이거 이거? 이거 같은데 뭐라고? 아닌데 2019일선대 중간 2019일 이상복원 학교의 자료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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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갑자기 어? 선생님 얼굴이 왜 깜짝이 바뀌었어? 자기야 이거 맞지, 안녕?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어, 맞아요. 맞지? 네. 내가 그 으 으 아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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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고 에피 돌아와 쓸도 에 뭐야 뭐야 어디서 되셨어 고지같이 프린트 쎄네 쫄리지 말라고 마보야 또 돌아가 있겠지? 맞나? 주말 동안 더 많은 것 같아요 스타트업 끝났다고 지구같은거 그리고 사면 잠깐 저쪽 괜찮은거 하나씩 하나씩 해서 다섯개를 해야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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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이제 체조 안맞추는 형이거든요 숱이 먼저 접수하고 면전방법이 면전방법이 물 숲을 입고 숲을 입고 이게 뭔데? 티어 게임? 축구한다고 그래 하하하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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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리엔 학교사생도 어떻게 프린트 해놨을라 예 12345으로 했을까 아니면 아이씨 제가 할 때 쓰는데 이걸 다 따로 쓰일 텐데요. 다 따로 한 장씩 따로 프린트해서 딱 들고 가요. 이게 만약 책장이잖아요. 1, 4, 5, 7, 2 다 난 다음에 그 한 장만 정교생 수에 맞춰서 한 장씩 따로 이렇게 그리고 따로 꺾어서 그리고 꺾어서 교실 하나 안 쓰는 교실 하나 딱 단장, 한 형은 단장 잡은 다음에 줄 또 따로 레벨을 해갖고 니네만 학생 수에 맞춰서 교육을 한 거래요. 글씨 다 해갖다. 다 시키네. 단장에 들고 가요. 단장에 들고 가요. 한 줄 당 비논 수에 맞춰서 다 나눈 줄 제가 다 해갖고 부모카 시. 그냥 부모카. 동작 보호 가요시. 공장 보호 가요시. 칼라 말할 기시와 도우모 바구. 동작 보호바구. 저는 그렇게 많이 쓰는 거야. 아직 안 들게. 그래서 이 껑장 장만 있으면 빨갱이네 넌. 빨갱이 새끼. 생리랑 만나러 가요. 진영이랑 눈이 남았습니다. 진영이랑 눈이 남았습니다. 말짱만 꼬지게 나요. 몰고사 푸는데 분명... 이걸 몰고사면 유빌리스 땀나게 준비든지 다시 뵙나서 꼬이게 몰고 있는데 아, 여기로 생긴 강의 땅을 딱 볼 수 없는데 갑자기 반성가지 흐흐흐흫 이 지금 10분정도 안해 이 비코즈에 대해서 뭐 궁금하다고 비코즈 잇 헤드 온리 같은 라우더 앤 헤비어 이렇게 되죠 인 더 레스트 텐 미니처럼 난 비코즈 한다는거 보는데 인 더 레스트 텐 미니션 요기 있는거에요 비코즈 잇 헤드 온리 가른 라우더 앤 헤비어 인더 라스트 텐 미니트 그러니까 지금 뭐 비가 내렸나봐 비가 내는데 그 비에 대해서 뭐라고 뭐 지금 이제 이 글을 쓴게 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쓰겠지 그래서 천문 요기서부터 여기까지 뜻이 뭐야 그러니까 그때 내렸던 비는 뭐 이상의 것이었다 봄에 잠깐 내리는 소나기 이상의 것이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왜 더 레인 헤드 온리 가른 라우더 앤 라우더 헤비어 그러니까 비가 어떻게 됐단 말이야 쏟아 썼단 말이죠 검성나게 언제 동안 마지막 10분 동안 엄청 쏟아졌기 때문에 비가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근데 그때 내렸던 비는 물을 잔 어 퀵 스프링 샤워 였다라고 비가 엄청 내렸단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레스트 텐 미니스트만 안 되는지 내가 그래서 그렇게 읽었잖아 비코즈 더 레인 헤드 온리 가른 라우더 앤 헤비어 인더 레스트 텐 미니트 비가 그치기 마지막 10분 동안 엄청 퍼 부었기 때문에 점점 점점 심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리던 봄비와는 다르게 좀 뭐 마치 여름에 소나기처럼 내렸단 얘기를 하고 있어 더 던드 워즈게링 이번 클러저 그래서 뭐 이분에 대한 얘기 훨씬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비코즈는 왜 해놨을까 비코즈에 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더 레인은 보호드나 퀵 스프링 샤워라고 해 놓고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뒷부분에 나오고 있어 It had got only got an only는 뭐 별 필요 없고 It had got louder and heavier 비가 심해졌단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비코즈는 그러는데 조금 하겠고 쏘 같은 건 안 되겠고 뭐 여기다가 뭐 뭐 바꾸고 싶으면 이게 통채로 통채로 앞으로 나가서 비코즈 더 레인 그럼 내 돈이 가는 라우드 heavy in the last 10 min in water more than a quick spring shower 이렇게 바꾸는 게 안 되는거 그 다음에 뭐 중학교 때 또 걸치는 게 안 얘기 그 다음에 여기 등장인물 이제 나오구요 The city and lowlands were out there with no rain gear 그래서 뭐 이 두 사람이 밖에 있었죠 그렇죠 레인 기어 하면 비에 대한 어떤 뭐 뭐 뭐 우산나 지목에 우산이 있는지 하여튼 비를 막을 만한 장치 없이 어떤 기어 없이 노 쉘터 무료 이게 위다운 노래 기어 나 노 쉘터 리 같은 얘기하고 노 셀 털 앤 쎈니 인 더 미스 어버 투 매니터 트레이즈 홀 라이트에 와 그 다음에 뭔 소리고 그리고 어 아 으 너무 아 아 아 아 아 아 그다 두 사구물을 쓸려면 추절이 나와야 되는데 분석 우물 이라기 보다는 그 동료가 죽어도 아니고 그냥 문장이 아니고 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실은 여기에 엔드 데이 워 이런게 생각했다고 보면 되는 거야 and they were and they were standing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라이트닝 로즈가 진짜 피해 침이 아니고 얘를 피해 침 역할을 해준다고 얘기한거고 진짜 피해 진짜 이거 가지고 뭐 피해 침대 사이에 서 있었다 고 아니고 큰 나무가 지금 뭐야 막 공격을 치고 있으니까 아 으 예 어떤 어떤 상황을 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누우 쉘터 라는게 약간 오티의 문의가 났구요 됐습니까 세디 룩 더 프라이트 c 에프 더 블랙 컬 워드 무비 왜 이런걸 하고 피가 혹시 언제쯤 그 칠 나나 볼려고 하는거죠 예 이것이 트와잉 에 대한 얘기 으 야구 문 기프에 대한 얘기 뭐가 있잖니 그래서 여기 두 사람 중에 세디가 위를 쳐다보는 거죠 뭐 하면서 알아보기 위해 애쓰면서 그래서 먹구름이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 비가 그칠려나 근데 버스이 떴습니다 안 움직인다는 얘기였지 비가 계속 올 것 같다는 얘기인거죠 버스에 워드 너런거 저스트 원 클라우드 근데 뭐가 아니었다 구름 한계가 아니고 구름이 엄청 짙게 껴 있었다 그런 얘기한 겁니다 구름이 없어지 움직이는지 아닌지 보려고 하늘을 고개를 들어봤더니 하늘이 아직도 한참 먹구름이 가득한 상태였다 이다 임таки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볼려고 하늘이 너무 밝혀있다 여기서 뭐 하늘 그 정체 하늘이 마답과 하늘 전체인것처럼 하늘이 온 으로 진볐죠 여기 왜 형광편을 치여 해놨을까 as if 가정법 과거완료죠 as if 가정법 과거완료는 여기에 예 눈치 봐야 됩니다 그냥 가정법 과거완료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얘기하는건데 as if 가정법 과거완료는 여기에 as if 가정법 과거완료는 얼른 추전의 시제가 현재라면 한단계 더 과거에 아니었는데 영인것 처럼 얘기하는거고 여기 현재면 과거 보다 한단계 더 과거 문법적인거 그런거고 뭐 그래서 뭐 마치 모인것처럼 하늘 전체가 시꺼멓게 변한것 처럼 보였다 그니까 이 문장의 의도는 하늘이 아주 깜깜했다 아직도 그룹이 껴있어서 그 다음에 their innocent spring shower had turned into a raising thunderstong 그래서 뭐 그 별의 그 공손한 공기는 그 냉정한 innocent 원래 뜻은 무죄의 반대말은 일리가 일리가 불법적인거구요 불법적인거하고 유죄인거하고 다르죠 innocent는 죄가 없는거구요 innocent 받으면 길티였잖아 길티 G G U I L T Y 그니까 지금 계속해서 날씨 상황이 안좋아지니까 their innocent spring shower had turned into 바뀌었다 raising thunderstong을 바뀌었다 예 예 예 예 예 그냥 그것을 나타났다 하늘 전체가 어두워지는 것 처럼 이렇게 해서 그니까 전 전체 하늘이 턴 어떤이니까 어떻게 바뀌는거고 깜깜하게 바뀌는 것처럼 보였다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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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어 뭐가 언니 SOD가 목적어냐고 아냐 그냥 이거는 그 뭐야 비인칭 주어고 날씨를 얘기하는 비인칭 주어고 마치 이랬던 것처럼 보였었다 마치 하늘 전체가 시껌해지는 거 깜깜해지는 것처럼 보였었다 그 이유는 클라우드가 많아서 블랙 클라우드가 많아서 먹구름이 많아서 이렇게 은담이 이제 뭐 지금 이제 점점 상황이 안좋아지는 상황이 누가 입을 때 쪼 Maybe we should go back the direction we came from 그래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될 것 같아 세지세드 세디가 말했죠 하늘을 알려봤던 세디가 이게 있구요 그럼 이제 패닉 드라마이 나오네요 그렇죠 공황상태에 빠져서 이 말이죠 어쩔 줄을 모르면서 데스플레이티드 하죠 오티에 하죠 Do you know which way we came? 그 스위치에 대한 얘기 의문사죠 맞습니까? 이거 오늘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느 어느 쪽 길에서 왔는지 어느 쪽 방향에서 왔는지 알고 있냐 로렌 앤 로렌 앤 로렌 앤 모으고 서 그니까 여기에 노랜 갓 분석을 썼는데 이게 추절에 주어가 로렌이고 그 다음에 탈퇴 조는 오랜이 오랜이 아니고 라이브 렌즈 아이드 니까 의미상의 졸라 툰 거고 아 뭐 뭐 뭐 뭐 주어가 달라서 생략 안되기 독립 분석 그 내 눈이 막 주변에 막 올까 뭐 동공지질 일으키면서 이 말이고 동공지질 일으키면서 물어본거죠 어느 쪽에서 왔는지 기억나 세디 세디서 헐트 쇠어 계속해서 기분이 안좋죠 세디 리얼라이드 윈 인사이어티 여기 또 나왔네요 ok that she didn't even know where she did taken her last 10 steps from 그래서 세디는 깨달았다 걱정마 깨달았다 내일 미안함이 없어요 그녀는 심지어 알지 못했다 그녀가 진한 열 걸음을 앞서 퍼 남기고 ok with anxiety 에 대한 얘기 걱정마 깨달았다 ok with 명사가 anxiously 로 바꿨을 수 있죠 anxiously 네 그거 anxiously realized anxiously 걱정스럽게 깨달았다 that said he didn't even know 심지어 모른다 where she did taken 로렌 last 10 steps from 그래서 열걸음 전에 그 열걸음을 얘가 이제 누가 세디가 보호자고 로렌이 그 피 보호자인걸로 보이죠 그래서 얘를 열걸음 전에 어디서 여기까지 내가 열걸음 조차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얘를 어디로부터 열걸음 데리고 왔는지조차는 모르겠다 라는 사실을 걱정스럽게 깨달았다 엄청 뭐 기상 상황이 안좋은 상태 지금 레인 기어가 없이 비를 후두리 맞으면서 있는 상황입니다 ok every angle looked exactly the same every tree a twin to the other to the one beside it 그래 그래서 이번 뭔소리 각도란 뜻 이구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뷰 란 뜻이겠죠 결국 내용사 모든 광경 모든 각 어휘 어느쪽에서 보든간에 다 똑같아 보였고 그 다음에 여기 생략이 줘 생략 알죠 이거 딱 봐도 어디에 뭐가 생략 했습니까 m every tree 룩드 음 라이크 뭐 이런거 모임을 좀 또 아이커 트윈 룩드가 생략 됐습니까 룩드 모든 나무가 룩드 라이크 트윈 뭐 같아 보였다 쌍디같이 보였다 누구랑 비교했을때 상디 내 왕드 옆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 하나가 서로 똑같이 나무가 뭐 얼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아 보이겠죠 그 다음에 에브리 폴런 리에 미미킹 텐 얻을 수 5 으 아 아 아 아 아 예 그래서 이거 미미게 뜻은 따라하다 흉내되어 줘 그 다음에 얻을 수는 텐 얻어 님즈 되시 왔죠 그래서 떨어져 있는 나무까지 하나하나가 10개의 나른 나무가지 흉내되고 있다는 얘기는 모든 나무까시가 다 똑같이 생겼다 으 으 잉 그리 부지에 으 5 아 여기 룩드 미미킹 음 뭐 그래도 되구요 예 그래도 에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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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지 앵자이어티라는 나누고 나오고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낼만한 것은 그니까 처음에 이제 어 날씨가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고 있죠 증가 그럼 이제 쭉 계속 꾸준하게 안좋은 상황 계속 모르고 가는데 그 다음에 순서는 여기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일단 요게 중요한 거죠 아무 일단 시작 이래 아무것도 비밀을 막아줄게 없어 노쉘터 이게 뭐 윗노레인기어 난 노쉘터 나 같은 얘기구요 서 있어 이제 용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나무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습니까 나무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중요하죠 순서에서 그래서 이제 그 칠 나나 트라이 트 루기 부터 플라이 클라우드 워드 무빙이지 봤더니 버 2원 로고 저스트 원 클라우드 9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순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말은 여기에 구름 한개가 안 한개가 아니었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구름 한개가 있는게 아니었다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구름이 어떻다라는 걸 얘기해주는 얘기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죠 요 내용 자체가 뭐냐 하늘 전체가 목구름으로 가득했다는 얘기하고 여기에 구름 하나가 아니었다고 잘 어울리죠 그 다음에 뭐 이너센트 스프링 샤워가 레이징 던더스톰이 됐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되돌아가야 될 것 같아 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하는 건 되돌아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또 패닉된 상태에서 말했는데 근데 어디서 왔는지 기억나 라고 물었더니 뭐 하면서 이제 둘러보는 거죠 그렇죠 어디서 온거지 둘러보면서 어디서 왔는지 기억나 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세디에 세디에 뭐 오티엘 하는 감정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연결하는 자연스러운 건 그 hurt가 fail 했으니까 anxiety 걱정스럽게 깨달은 거죠 여기가 너머 그렇게 되구요 이렇게 되구요 노모오겠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 이렇게 these days electric scooters have quickly become a campuses staple 그래서 요즘 전기 스포퍼가 어 캠퍼스 캠퍼스 주요 물건으로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다 여기 스쿨터 타고 학생이 왔다 갔다 간다 스테이플에 대한 얘기 어떤 주요한 물건으로 한걸로 바꿔 네 스테이플 코 프리즈 라이스 주요 상품이란 이 뜻으로 쓰여 주요 상품이란 저 다 해놨지 스테이플이 남아있는데 주요 상품이란 남는거 갈게요 요즘에 학교 풍경입니다 대학교 풍경 공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타겠죠 뭐 강의실 이 강의실 정하실 갈라 그러면 멀기 때문에 있으면 좋겠죠 교수들은 또 아 새끼들 시끄럽게 자꾸 타고다닌다고 지랄하겠죠 뭐 또 교통사고 일어나면 뭐라고 하겠죠 their rapid rise to popularity is thanks to the convenience they bring 그래서 뭐 그래서 그들의 빠른 인기 상승은 덕분이다 뭐 덕분이다 편의성 덕분이다 데이에 대한 얘기는 엘렉트릭 스쿠터즈가 몰고 오는 그러니까 편리하기 때문에 인기 있다 했는데 이제 번 나왔죠 그럼 이제 여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래서 또 it isn't without problems 네 문제가 있던 얘기죠 is 대한 얘기 i d rafi 데어 rapid rise to popularity 대신 같죠 인기가 급상 등 되는게 아무 문제 없는게 아니냐 시장 아그 어 sanct Si 아 아 아 아 아 네 아 탭에서 뭐 그 뭐야 뭐 뭐 뭐라니라 그러냐 킹 라니 스크 사람들이에 대한 얘기가 격 reaching 킥보드 고라니 킥라니도 모르냐 고라니 말고 킥라니 요새 신조어 킥보드 타고 갑자기 막 튀어나와서 사고난다고 스쿠터 컴퍼니스 프로바이드 세이프티 레귤레이션즈 버터 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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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귤레이션 레귤레이션 규제 스쿠터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해야됩니다 라는 어떤 제약을 주의사항 탑승시 주의사항을 제공하지만 그 주의사항이 뭐 디렉션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규제사항들이 뭐 꽃 캔맷을 쓰시오 이런것들 두명 이상이 함께 탑승하지 마시오 이런것들 레귤레이션이겠죠 말 듣나 인테끼들이 그기 때문에 여러가지 엑시던트가 생긴 한다는거죠 보행 뭐 그니까 이제 막 막 섞이는거에요 보행자에다 자동차에다 오토바에다 이제 전기 스쿠터 까지 뭐 각각 전용 룰을 만들어 줄수도 없는거고 막 섞여다니는거죠 아 오케이 그래서 시댄스 캔비 뭐 와 데이 라이드 썸이븐 해빙 투 피포 온델은 원 스쿠터를 에더타 그 얘기 나오네요 그쵸 그니까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둘중 뭐가 어울린다 랩클리스죠 랩클리스 왜그래 랩클리스 뜻은 뭐고 부주의한 케어풀의 반대말이죠 케어리스죠 케어리스 케어리스 코우셔스가 케어풀이구요 그래서 얘 랩클리스를 부른 이유가 여기에 썸 원 썸이븐 해빙 투 피포 원 스쿠터 에더타임 때문에 이런 행동이 여기에 지금 여기에 미주신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야 랩클리스 한 행동이죠 부주의한 행동이죠 그래서 뭐 어떤 학생들이 뭐 할 수 있는데 부주의할 수 있는데 탑승하는 동안 부주의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녀석들은 어떤 학생들은 썸스 씹 이븐 해빙 갖고 있는 거죠 두 명의 사람을 스쿠터에 한 번에 한 번에 스쿠터를 한 대에다 두 명이 타고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어떤 행동이냐 랩클리스 한 행동입니다 봤어요 진짜 제 친구가 그런 걸 알고 오케이 이래서 유니버시티즈 오래디 앱 서튼 레글레이션 서체얼 워크 올리존스 리스트릭트 모토라이즈 모즈 오브 트랜스포테이션 해악국들은 이미 특정한 구제들을 해왔다 보잉 그 고지 코러스만으로 그리고 보통의 그 모드를 특정한 보행자 전용 구역 보행자 전용 구역 카인즈 모토라이즈 카인즈 트랜스포테이션 모터가 달린 이동수단과 같은 것들을 주제하기위하 워크어올리 보행전용 지역과 같은 이런 서첸 레글레이션을 가집니다 네 전동화된 전동화 시키다 전동화 된거고 근데 하우에버 떴네요 하우에버 왜 니는 다 뽑아버리고 니들을 왜 니드 타겟처럼 해석하냐 어 어 그거를 그게 대의에 대한 얘기 유니버스 그래서 뭔가 더해야된다 더해야된다 대학은 뭔가 조치를 더 취해야한다 뭐하기 위해서 투타게 모토라이즈 스피시피클리 특히 콕 집어서 전동화된 스쿠터를 모하기 위해서 리스트릭트하기 위해서 목표로 삼기 위해서 그 타겟이 내용상 리스트릭트의 뜻으로 쓰인거죠 스페시피클리 특정하게 특정 콕 집어서 전동화된 스쿠터를 타겟으로 삼기 위해서 리스트릭트하기 위해서 대학들이 뭔가 조치가 지금 조치로는 부족하다 워커올리돈 정도 만드는거 가지고는 안된다 이거 가지고 안된다 투이쉬어 세이피티 옥스연트 후유지 엑트리 스쿠터 에스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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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피셜즈 슈 루킨 투 레인풀싱 스틱티어 스트릭터 레그레이션 서치에스 헤빈 트래픽 걸즈 플래깅다운 스턴트 앤 기빙 테스트 버닝 레이브 루니 루니 한 얘기 스튜던트 후 유즈 일렉트리 스쿠터 일렉트리 스쿠터를 사용하나 학생들이 주변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또 도저 라운드 대문 아 잠깐만 아 잘못했어 데미 참 데미 스튜던트 후유 절아 주의 스쿠터 세아 오라운드 대문의 도즈는 안타는 학생들 인거지 도즈는 스쿠터 안타는 사람 도즈 스튜던트 어라운드 더 센트 후유 절아 트릭 스쿠터즈 그러니까 여기 에즈웰 에즈 도즈 어라운드 대문 내용상 워커들이 워커들 보행자들 페데스트리언스죠 그러니까 뭐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 뿐만 아니라 도즈 오라운드 대문을 많이 의욕했습니다 보행자들 뿐만 아니라 유즈 엘렉트리 스쿠터 하는 학생들의 세이프 디도 인슈를 하기 위해서 보행자와 스쿠터 이행자 여행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보상하기 위해서 누가는 뭐 해야 된다 관계자들은 관계자들은 노캔트 검토 해야만 한다 뭐를 강화시키는 것을 더 엄정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뭐와 같이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해야될지를 예를 들고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얘는 왜 이끄라지고 뭐와 같이 오케이 분사 구분이 아니고 서치에즈 댐이잖아 그러니까 동영사도 뭐 하는 것과 같은 보유하는 것과 같은 더 엄격한 조치 뭐를 보유한답니까 교통경찰이죠 플래그 다운의 뜻은 신호를 내리다 신호를 주다 신호를 주다 그럼 왜 이끄라지야 그쵸 신호를 해주는 트래픽까지 어떤 시기 시작한 거죠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여기에 원래 플래그의 원래 뜻은 깃발 인데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인스트럭터를 주는 걸 얘기합니다 지시사항을 하다라는 교통경찰을 가지는 것과 같은 그리고 또 그들에게 뭐 하는 것 같은 뭘 줍니까 그쵸 여기 댐은 뭐 스쿠터를 좀 불안하게 타 사용한 학생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뭐 할 때 레귤레이션을 뭐 할 때 위반하게 됐을 때 그들에게 경고 벌점 누가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일단 볼드체 라든지 색상에 있는 것과 같은 검색해보면 스테이플라는 미스틱 레귤레이션 정보에 가위보는 메인폴스 플래그다운 바이올레이트 컨비니언스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라이즈가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던 뭐 이런거겠죠 그 다음에 It is with many problems 여기 It ha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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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다음에 뭐 이렇게 있고 여기에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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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왜 ING야? 동명서에 현재 분사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Look into it Look into it 강화하는 것을 Should look into 고려해야만 한다 Look into 해야만 한다 더 엄격한 제안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having 왜 having이야? 동명서 뭐하는 것 같아 여기 왜 ING야? 얘는 꾸며줄라고 얘는 왜 ING야? 얘랑 똑같은 이유로 얘는 왜 ING야? 원래 단어가 이렇게 생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ow ever 집어넣으라는 얘긴가 이겁니까 Should take the Should take the 액션 이겠죠? 이니티에이티브 이니티에이티브 이니셔티브죠 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는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 어떤 일이 처음으로 처음으로 시작하기 위한 동력 처음 뭔가를 처음하기 위한 이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액션은 좋긴 했는데 뒤에 앵커리지 때문에 안되네 네 음 레그레이트가 좋네요 그쵸? 답은 4번이죠 네 Should take the 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 한 번에 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 음 그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 진취성 진취성 먼저 하는거 뭔가 내가 처음 뭔가를 하는거라 얘기했잖아 그니까 선수를 치다 take the initiative 뒤쫓아가서는 안된다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해야된다 아 그럼 이거 필랭볼 있잖아 take the plan 근데 플랜은 어디갔어 뭐 플랜은 그래도 인크리지 때문에 안되잖아 아 그러니까 플랜은 그래도 인크리지 때문에 안되잖아 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 아 Should have plans Should have plans Should have plans Should have the plan 하든지 Should make the plan 하든지 택도 부는 이상하지 이거 음 음 음 음 음 오케이 나머지는 알지 리스크 하고 다 모른거 없을까 확실해 모른거 같은데 아 예 예 예 예 이케 나왔는데 으 예 예 많이 나와 아는데 아 그 그래서 여기에 업디 뭐 보러 쓰죠 옴 니아 문지 옴 니 접두어 옴 니 옴 니는 모든 것을 다 할 뭐 합 차 처지 뭐 갤럭시 나오기 전에 모여 들어 뭐 삼성 아 삼성 꽃이 옵티머스 이건 lg 옵티머스 하여튼 옴 니 들어가는 뭐 있었어 그러니까 옴 니 브러스가 모든걸 다 먹을 수 있는 이니까 잡지성 이고 카니 브러스 는 부식 소유가 허비 월 브러스가 조직성이요 그러니까 이건 있던 향상식적으로 옴 니 브러스 휴먼은 옴 니 브러스 라는거 알면 으 으 으 으 으 미닝 데테이 캔 컨슴 엔 다이제스터 와인 셀렉션 오픈 앤에르몬서 파운드 인데스 라운딩 그래서 인간은 뭔데 잡지성 인데 아 이렇게 해서 옴 니 브러스 모르는 놈들한테 이렇게 해 줬는데 문제로 내버렸죠 뭐 요거 의미하르 옴 니 브러스 란 단어의 의미 위치 민스 이 말이야 휴먼스라 옴 니 브러스 저 더 월드 옴 니 브러스 민스 대니아 를 의미하는데 휴먼스 캔 컨슨 엔 다이제스트 뭐하고 뭐 할 수 있다 아 여기는 소비 보다는 섭취가 좋죠 섭취하고 다이제스트 시켜 버릴 수 있다 무엇을 넓은 그 식물과 동물의 넓은 그냥 다양한 동식물 이라고 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이상한 와이드 셀렉션이니까 넓은 선택 범위의 넓은 선택 범위에 동식물을 뭐하고 컨슴하고 섭취하고 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옴 니워로스한 녀석들이다 닥치는 대로 보고 치우는 새끼들이다 으 그러다가 뭐 별 짓 아주 난 비건이야 이러면서 나 고기는 안먹고 이런 짓 한번 볼 수 있죠 더 프라이머리 어드벤티지 투 티스 이즈 델 데이 켄 어댑트 투 디올리 어 얼슬리 엠바르먼트 그래서 뭐 가장 큰 장점을 지구의 모든 문절로 적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리고 투 에 대한 얘기 전치자고 디스에 대한 얘기 안문장 내용이고 그 다음에 주어가 어드벤티지니까 is 왔고 that은 겁만들어 보고 they는 humans고 humans are flexible to really all of us 그래서 적응력이 엄청난 새끼들이다 그러니까 뭐 뭐 뭐 너 뭐 붕관부터 시작해갖고 막 오는데 다 새끼들 싸질러 놨죠 아 그러니까 по 외 defer깅 tv d 자 근데 어드벤티지 결국 뭐 디사 island 철어 좌디 너 디센트 o 이즈 대한노 싱글 후드 프로마이 더 는 주셔 데스 소리 풀 서바이버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 보면 단점은 그 특정한 하나의 음식이 없다 생조를 위한 퀴즈적인 영양분을 제정해 주는 하나의 딱히 늦잠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들어가면 좋겠구요 그래서 데스 겁만 되는 되시네요 단점은 디서즈 벤티지 투 디스 이즈 대 뭐 투 디스 가 생략 됐구요 그래서 단일 식품이 없다 라는 것이다 뭐 제공해 주는 단일식품이 또 뭐를 제공해 주시는 필수 영양소를 뭐를 위한 생존을 위한 필수 영양소를 제공해 주는 단일 음식이 존재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우리 각도 그런 얘기 하잖아 뭐 알약 하나 먹으면 그냥 쭉 살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 됐습니까 영양제지 그게 칼로리가 있는 건 아니죠 뭐 하나 먹고 계속 오늘 하루종일 고야 알약 하나만 딱 먹고 치웠으면 좋겠다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거죠 인간 계속해서 계속 이제 뭐 오늘은 뭐 해 먹지 오늘은 뭐 해 먹지 어제도 라면 오늘도 라면 이러면 이제 그 뭐야 진리죠 그리고 생존을 위한 반응입니다 계속 계속 같은 음식 먹었을 때 질리는 건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인간의 어떤 방어 기제에요 영양이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안되죠 휴먼스 머스 플렉스볼 여기 나오죠 플렉스볼한 단어 또 나옵니다 플렉스볼은 업 투 이뤀 브라이어티 오브 아이템 주 서피션트 풀 피지컬 브로우스 앤 메인트넌스 예 코셔스 인업 나트 랜덤 리 인제스트 푸즈 댄 얼핏 아 피지 오 로지컬 리 험포 앤 음 파시블리 페이러우 그래서 인간의 그 방금 얘기했던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뭐 아 뭐 4 5 35 아 으 진취약 substantial 새벽 아 체중 흥 않고다 아 뭐 아 아 없 а 으 케어풀! 아까 나왔다란 렉클리스에 반대말 렉클리스에 반대말 렉클리스에 반대말 렉클리스도와 옥스트로드 렉클리스도와 옥스트로드 큐먼스 머스트리 플렉스 버 쉬먼스 머스피 코 셔스 뭐 하기도 해야 되고 뭐 하기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으 윤톡성도 있어야 되고 도심도 해야 된대 예에 대한 얘기 그러나요 인제스 으 소화가 컨슴의 뜻이 줘 그럼 쓴 으 으 섭취하다 컨슴 컨슴의 동의 어 으 그 다음에 대승 관계사고 이렇게 그래서 인간들은 뭐 해야만 한다 충분히 유연해 만다 뭐 할만큼 투 이더 브라이터 아이템 서피션트 포로로 뭐 다양한 음식을 먹을만큼 플렉스블 인어 퍼 투 이더 브라이터 아이템즈 아이템의 아이템에 넣었던 위치 알 생각했구요 음 위치 알 서피션트 충분한 음식 아이템 아이템이 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충분한 적절한 음식 뭐를 위해 육체적 성장과 유지를 위해 충분한 다양한 음식을 먹을 만큼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모두 해야 된다 조심도 해야 된다 충분히 조심도 해야 된다 뭐 하지 않을 만큼 무작위로 섭취하지 않을 만큼 음식을 무작위로 섭취하지 않을 만큼 나 툴 랜덤의 인제 스텝 음식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육체적으로 뭐 해롭고 그리고 뭐 할 가능성 치명 적일 가능성이 있는 페이터 치명적인 파스블린은 가능성 있게 페이터링 형용사니까 파스블린은 페이터링 형용사니까 네 잠재적으로 가능성 있게 치명적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해로울 수 있는 푸즈를 나 투 인제 스텝으로 무작위로 이것저것 다 처먹 처먹 하지 않도록 조심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먹을 거를 이것저것 먹어야 되면서 동시에 조심도 해야 되는 왜 이것저것 먹어야 되지 부균형을 막기 위해서 왜 그럼 아무거나 먹으면 안되지 독버섯 먹고 죽으면 안되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먹으면서 동시에 조심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보고 뭐라 그래 딜레마라 그러죠 됐습니까 다양하게 먹으면서 먹는 것을 리스트릭트 해야 되는 상황이 딜레마인 거죠 이거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비슷한 거 했는데 비슷한 거 있어 This 딜레마 The need to experiment combined with the needful conservation Is known as the omnivorous paradox 비슷한 거라서 똑같은 건 아닌데 아 어떤 거 잘 같아요 딜레마 나온 거 유산했어요 이거 이번 시험 고민 안했지만 옛날에 했던 거 비슷한 거 있었어 그래서 일단 뭔 소리야 위험한 글레마 이상한 글레마 실험을 망하는 실험을 망하는 실험을 망하는 실험을 망하는 실험을 망하는 실험을 망하니 실험이 코앞인데 해석도 안 되고 있다 여기 심표 동격이고 뭐 얘는 왜 이 꼬라지야 여기 컴바인드 왜 이 꼬라지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이러한 딜레마 뭐 필요성 이죠 그렇죠 뭐 해야 할 필요성 아이디 오디 2 어 맞네요 뭐 해야 얘는 형용서 요구 이고요 그까 지금 컴바인드 도 니들을 꾸미고 있고 액 투 엑스페리먼트 도 니들을 꾸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실험할 필요가 있는 도시 또 필요는 필요인데 모덴 필요 결합되어 있는 거죠 뭐 뭐랑 뭐의 뭐랑 컨설베이션이 컨비디언스 냐 컨저베이션 보존이죠 컨설바티즘 참 보수 보수 보수주의죠 보수주의 보수주의가 되어야 할 필요와 결합된 뭐 실험해야 할 필요성 그러니까 뭐의 뭐와 뭐의 뭐가 뭐 되어졌다 엑스페리먼트 할 니드와 그 다음에 컨설베티즘이 되어야 할 보수주의가 될 필요가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딜레마가 그러니까 엑스페리먼트가 이게 이제 뭐야 진보주의가 되는 거죠 진보주의 이것저것 어 이거 처음 해보는 건데 해봐야 되겠네 이거 뭐 안돼 전에 먹던 거 먹을 거야 보수주의 이것이 is known as the omnivorous paradox 이것이 바로 뭐다 잡식성의 패러독스 라고 알려져 있다 됐습니까 이거는 뭐에요 variety 이거 뭐해야 할 니든 거야 플렉스블 이거죠 flexible enough to eat of variety of items 이게 바로 need to experiment 뭐야 그 다음에 또 need for conservation은 cautious enough not to randomly ingest food that are physically harmful and possibilities 저거 먹었다가 죽었대 옆집 김용남이 저거 먹다가 죽었대 아이씨 먹던 거 먹지 왜 새로운 거 먹어서 뒤지고 난리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eat은 omnivorous paradox 왔고 omnivorous paradox가 어떤 결과를 낳았단 얘기죠 어떤 결과 두가지 contradictory 상충되는 psychological impulse 심리적 충동 그렇습니까 그래서 omnivorous가 가지고 있는 납식성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패러독스가 두가지 상충되는 심리적 충동 regarding diet 식당을 고려했을 때 먹는 것을 생각했을 때 먹는 것을 먹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데 좀 먹는 것에 있어서 두가지 상충되는 심리적인 충동을 낳게 되었다 이런 omnivorous paradox가 더 퍼스트는 엑시페리먼트 쪽에서 flexible 쪽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더 세컨드는 conservativeism 이라든지 아니면 conscious죠 not to eat randomly not to ingest randomly 하는 거 그래서 the first the first 뒤에 생략되면 여기에 impulse 입니다 impulse 첫 번째 충동은 is an attraction 뭐다 끌림이다 to new foods 뭐에 대한 새로운 음식에 대한 flexible 해지는 거 엑시페리먼트 해 보는 거 the second impulse 두번째 충동은 is a preference for familiar foods 뭐에 대한 뭐다 특수한 음식이다 먹던 거 먹자 이런 거 그렇습니까 저는 flexible 한 쪽에 든 거 같아요 여행가서 절대 한국 음식 안찾기 때문에 고추장은 뭐하러 찾아 배낭여행 가다가 막 한 3일 쫄쫄구면 한국사람들이 맥도날드 찾고 다니는 거 봤는데 왜 저래 주운대로 먹으면 되지 그래서 this dilemma의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말로 쓰면 지스밀리맛이 치료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구체적으로 통장하고 음식을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음식을 시키기 위해서 해야 하고 근데 어 우리 몸이 위험하거나 치명적이지 치명적이지 치명적이게 많은 음식들은 무작위로 먹지 막 처먹지 않아야 한다는 딜레마 그러니까 다양하게 먹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줄 줄여서 얘기하면 다양하게 먹어야 하지만 회로울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함부로 먹었다가 뒤질 수 있다는 이런 딜레마 다행히 Traffic 칼질이 어디를 주셔서 이렇게 둘 오래간만에 칼질 한번 해봤네요 인간은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어찌 To Do 할 만큼 충분히 그러면 humans must be flexible enough to consume to eat a variety of items five times 갑자기 분실맛이 되면서 먹어야 한 번 있잖아요 먹어야 한 번에서 먹어야 한 번에서 문법이 써던 것 같아요 그 상황 이거? 그거 지금 저것은 아 아 아 아 뭐 그럼 지금 어사 옴니 브러스 카니 브러스 나 허비 브러스 오면 되고요 어 컴이 워런스텀란 단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아이 업리버스 라는 단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아님 먼저 캔 콘슴 엔 다이저스트 와이드 슬라ysio 플랜스 내디 모수 파운 인데요 스 랑스 이것의 장점, Omniburus의 장점은 To do this, 안문장 전체의 첫번째 가장 중요한 장점은 That they can, humans can adapt to nearly all earthly environments. 거의 모든 지구 환경에 어댑트 할 수 있다. 어댑트, 어댑트 아닌 거 알죠? 어댑트는 입양하다, 채택하다, 데리고 오는 거. That no single food provides the nutrition necessary for survival.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일단 첫번째 뭐야? 인간은 Omniburus 해.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어. 좋은 건 뭐? 아, 우린 어딘가서 살 수 있어. 여기로 들어서 산에 갔어. 그럼 산에서 나는 거 먹으면 돼. 바다 근처에 있어. 물고기 한 번 먹으면 돼. 이런 식으로. 근데 단점은 뭐다? 이것저것 골고루 먹어야 된다. 골고루 안 먹으면 왜? 서바이벌이 안 된다. 자, 이게 인간이 가진 조건이야. 그 때문에 그 다음에 딴 거야. 생긴 일이 뭐다. Must be flexible to eat a variety of items sufficient for physical growth and maintenance. 그러니까 성장과 그 다음에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걸 먹어야 돼. 뭐 계절별로 뭐 과일 뭐 제철이네 뭐 이러면서 따지는 거 전부 다 우리가 Omniburus 한 이유죠. 그러나 또 Humans must be cautious enough not to randomly ingest food that are physically, physiologically harmful and possibly fatal. 그래서 육체적으로 해로울 수 있고 그리고 뭐 치명적일 수도 있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엑스페르먼트 하면서 flexible, 그러니까 flexible하고 cautious는 어떤 단어야? 상충되는 단어니까 기름 상충되는 단어를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상황을 보고 뭐라 그런다? 딜레마라고 한다. 그게 또 패러독스인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리가딩 다이어트만 되는 건 아니죠. 음식에 있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정치적인 선택에 있어도 뭐 새로운 것을 해 볼 것이냐 아니면 하던 대로 할 것이냐 보수주의냐 아니면 뭐 진보냐 이런 것들 진보냐 이런 것들 진보냐 이런 것들 진보냐 비슷한 진보냐 어떻게 생각해 봤어요? 차이클복스라인드 문자 음 이모 같은 소우페이 고런 것들 있었고요 자 얘를 안 했는데 뭐 얘는 꼬라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꼬라지 꼬라지 결합된 필요성이죠. 결합이 아니 뭐야 니드가 컴바인을 한 게 아니고 컴바인 당한 겁니다. 그래서 위치 이즈가 생략했습니다. 위치 이즈 생략됐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위치 알 고라지 꼬라지 그렇고 뭐 플렉스 얘는 어휘죠 이 색깔은 네 고라색으로 플렉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이거는 문제 낼려고 했는가 얘는 뭐야 제가 제가 한편 약간 뭐야 뭐 쌍따옴표 느낌? 네 이런 것 같아 개념적 느낌 이렇게 그냥 계속 계속 이거 리코링한 근데 참 수요일로 와서 뭐 할 거야 이거? 이거 그때까지 저는 내일 국어랑 지구과학을 해당하고 수요일날 마지막으로 사회문화랑 영어를 다 끝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시험추면 안가운데 수요일에 언어 국어랑 지구과학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인데요 인증 시간을 그렇게 분배하면 이거를 한번 보는건 어때 왜요 강의수가 다섯개네 아 그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시간은 강좌당 음 나 그쵸 늘 문제면 1문제면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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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느린게 아니네 이 사람들도 비슷한 속도네 나도 난 내가 졸라 느리해도 느린줄 알았네 알아요 1시간 1시간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비슷한 비슷한 맛은 어쩌게요 지금 아 근데 영어 질문을 할거는 없지않아 지금 나가고 아니야들 이건 내 말도 그 말이야 지금 뭐 수업 시험이 일주일 코앞인데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 문제풀고 있고 있어있어 그래 약간 그게 문제가 한기만 다니는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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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제 이거 엑시 쓸게요 아니 와도 돼 근데 뭐 계획을 가지고 오는게 좋겠단 말이네 영어 이거 보다가 갑자기 쭉 막히는게 있을까란 말이에요 응 응 응 응 응 응 일곱시에 끝나 아 일곱시에 끝나요 응 응 너랑 네 동생이랑 서로 체인지하면 되는데 근데 보자 수요일날 그러면은 아홉시 마침 내가 차편이 없는데 차가 없는데 차가 없어요 응 엄마가 다시 태우러 와야될걸 윽 에이씨 여기 두고 나가도 하하하하하 으 아들렘이 공부하고 했단 말야 그치 그치 그냥 뭐 저 시험 같이 scored 뭐 아 으 으 레코딩 한 인터뷰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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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블라 뭐 어 어 너빙 투 언 너빙 투 언 인테뷰 we can sing someone 어쩌고 저쩌고 인어 노트북 뭐 너무 뻔해 보입니다 ing 주어 습니까 투가 없거나 이렇게 일단 스크리브의 뜻은 스크리브 레드 는 기록 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크립을 한번 찾아보죠 으 으 갈겨쓰다 휘갈이 휘갈겨쓰다 뭐인가요 습니까 오케이 스크립션 뭐 이런 단어도 있구요 스크립트 스크립션 스크랍 스크립을 오케이 그래서 일단 리코딩은 왜 저꾸라 지고 동룡사 죽어줘 오케이 그 다음에 프로듀스 아 네 쓰루야 이게 으 으 철두 철미야 쎄어 쎄어 예 그 다음에 언 너빙 으 그 긴장에 긴장을 주지 않는 불안하게 만들어놨는데 뭐야 레스 언더빙 까지 합쳐서 으 됐습니다 맨 밑에 언더빙이랑 불안하게 그니까 레스 언더빙 덜 불안하게 하는 그 다음에 인터뷰 이이는 받는 사람이고 인터뷰 어가 인터뷰 하는 사람이잖아 엠플로이 어 이 엠플로이어가 고용하는 사람 이이가 고용당하는 사람이잖아 인터뷰도 똑같이 인터뷰 어가 인터뷰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 인터뷰 이이는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이 질문한거 대답하는 사람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인터뷰를 녹화하는 것은 쉽고 그리고 더 철저하게 인터뷰를 진행할 수가 있다 그리고 레코딩 어느 인터뷰 하는 것이 캔비 레스 언더빙 덜 긴장시킬 수 있다 누구에게 줘 인터뷰 받는 사람에게 뭐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그쵸 여기에 이제 뭐 인터뷰 이이가 그쵸 여기에 인터뷰 이이가 생각했습니다 인터뷰 이이가 뭐 하는 것 보다 보는 것 보다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를 공책에다 막 쓰고 있는 쓰고 있는 누군가를 보는 것 보다는 녹화하는 게 더 낫다 벗 떴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쉽고 철두철미하고 덜 긴장시키고 한다 누가 막 옆에서 끄적끄적거리고 but using a recorder had some disadvantages and is not always the best solution 그러나 레코더를 사용하는 것이 몇 가지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using a recorder 하는 것이 항상 최고의 솔루션은 아니다 if the interview last a while 만약에 인터뷰가 뭐 하면 길어 한동안 진행이 되게 되면 레스트가 동서를 쓰였죠 오케이 지속되다 맞죠 네 지속되다 지속되다 한동안 지속되면 여기에 갑자기 명령문이 나올 리가 없으니까 리스닝이죠 주어 동서서 주어 리스닝 투 디 인터뷰 again 하기 위하여 네요 하기위하여 To select the quotes you wish to use 오케이 그래서 쿼츠 인용문이죠 인용문 어떤 짱따옴표 쓰는 부분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다시 인터뷰를 듣는 거 뭐 하기 위해서 니가 사용하고 싶어하는 상대방의 한 말을 선택하기 위하여 다시 듣는 것이 Can be time consuming 어떨 수 있다 시간 낭비일 수가 있다 아니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이 부분을 내가 써야되겠어 뭐라 그랬더라 구르르르르르 왔다갔다 하면서 막 계속 들을 어디에 있었지나 찾는데 이게 엄청 시간이 걸린다 ESPECIALLY IF YOU ARE WORKING TOWER TIGHT DEADLINE 그러니까 빠듯하게 뭔가를 제출해야 되는 저 빠듯한 데드라인에 맞춰서 일하고 있다면 이것 때문에 시간이 엄청 낭비 될 수가 있다 이거 했던 건데 네 아닌가 이렇게 19번 깨서 오픈 근데 어디서 자꾸 본 것 같아 에서 품을 에피션드 2 디벨롭 더 테크닉 유지 어 레코더 에즈 백업의 뷰 위시 오브 셀렉티브 노트 테이킹 그래서 뭐 해라 병행하라 말 노트 테이킹 간 레코딩 그래서 이세대한 얘기 가지고 진주어도 2 디벨롭 이하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개발하는게 더해서 뭐를 개발한대 기술 기술 기술은 기술인데 어떤 기술 어 뭐하는 것 레코더를 사용하는 것 까 이 테크 동격 같은 거에게 기술인데 뭐하는 기술 레코더를 백업 으로 써 보조 도구로 써 사용하는 기술 만약 니가 원한다면 니가 필요하면 니가 필요하면 잠깐 동안 레코더를 사용한 잠깐 잠깐 레코더 또 뭐 테크닉 오브 노트 셀렉티브 노트 테이킹 그러니까 선택적 필기 하는 기술인 거죠 얘는 요렇게 하는거 선택적 필기 하는 기술을 그럼 니가 필요로 할 때 그때 백업으로서 레코더를 사용하고 선택적 노트 튀기 하는 것을 디벨롭 하는 것이 뭐 에피션 타고 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더 테크닉 오브 셀렉티브 노트 테이킹 대신 왔죠 이거 무슨 거 테크닉 오브 셀렉티브 테이킹 하는 것이 포함하고 있다 이거를 포함한다 라이딩 다운더 키 앤서 리즈 뭐 임포터 때 뜻이죠 핵심적인 대답들을 적어 놓는거 뭐 또 프로마 인터뷰 쏘우 데 주어 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트랜스크라이브가 뭐야 트랜스크라이브 트랜스 폼이 겠죠 뭐 뺏겨졌는거 뺏겨졌는거 그러면 여기에 데이가 뭐 계시고 왔으므로 그쵸 키 앤서 리조 키 앤서 리즈 아 끔키 애서주 가 트인스크라이브 를 해 트랜스크라이브를 당해 여기서 비 트인스크라이브죠 소号 대 t 앤서 주 캔 비 트인스크라이브 이 gla의 거다 이즈리 벗겨 적다요 텐스 크라이버 벗겨 적다 전산 사는게 여기 있는거 저기다가 공개는 거 트렌스가 붙으면 옮기는 거잖아 그 다음에 스크라이브가 붙어있으면 쓰는 거잖아 디스크라이브 할 때 그렇고 그니까 이 쪽에 있는거 이쪽으로 옮긴 이후에 쉽게 모델 수 있다 키 앤서 여기에 이거를 요 둘 중에 뭐가 맞니를 물어본 건 이거 데이 때문에 온 거야 그렇습니까 키 앤서가 옮겨 적혀질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근데 요거 살짝 바꿀 수도 있겠지 인 뭐 유로 바뀌면 소우 된 유 캔 디스크라이브 템 이진이 이렇게 되겠죠 우리 템이 있는지도 잘 봐야 되고 바뀌면 1인 센서버 트 테이크 다운 모델 10 땡 그 유엔 닛 그래서 어떻다 생각들과 택 다운 뭐 하는것이 적어 놓는 거죠 뭐 된 유 땡 뭐 보다 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적어 놓는 것이 센서 그러나 니가 뭐 할 거라고 니가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더 적어 놓는 것이 센서 말 법 그러나 여긴 둘 중 뭡니까 어떻게 또 똥 트라이 왜 근데 투 는 생명할 수도 있죠 아 아 명령 문의 뭐 다모다 아 그러니까 니가 생기가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 니가 생각하기에 이건 4b 뿐이다 니가 생각하기에 니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적어두는 건 그럴만한 일이야 그러나 try to get into the habit of editing out 그러나 뭐 하려고 editing out 편집해서 뽑아내는 습관을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세요 명령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안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to take down이랑 걸리는 거라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둘 다 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아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야지 센서블의 단어의 뜻은 납득할 만한 이해가 되는 분별이 있는 라고 되어있는데요 분별이 있는 라는 얘기가 그럴만한 물어봐라 오케이 그래서 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다고 조금 더 전원하여 당연히 더 전원하여 당연히 더 전원하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그러나 try to get into the habit 그러니까 get into the habit은 습관을 들여라 뭐하는 editing out the material 뭔가를 뽑아낼 거야 제외시켜 버리는 거야 그 material 어떤 것 쓸 것 글감을 You are not going to use 네가 사용할 계획이 없는 필요하지 않을 것인 것들을 As the interview proceeds 뭐하는 동안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You are not going to use 할 material은 editing out 시켜 버리는 어떤 habit을 가지는록 노력하십시오 명령문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It makes the material much easier and quicker to handle afterwards 이 세대한 얘기 Getting into the habit of editing out the material You are not going to need 네가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인 글감을 뭐하는 편집해서 빼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The habit of editing out the material You are not going to need 그러한 습관이 또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뭐하는 습관은 상관없잖아 그러한 습관이 Make a 어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글감을 인터뷰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material이 인터뷰한 내용을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빠르도록 만들어 준다 뭐하기 위하여 나중에 처리하기 위해서 To handle as words 하기 위해서 훨씬 더 쉽도록 만들어 준다 그러한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렇습니까 오케이 요거 뭐 요거 문제 내기 이거 뭐 요거 문제 내기 그래서 선택해봤고 어휘는 어휘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잘 주문을 같이 하죠 그래서 노후기 사용하는 것의 장점은 뭐예요 노후기 사용하는 것의 장점은 뭐예요 이제 상대가 요거 뭐였어 아 아 또 와 오셨어 또 와우 오케이 그 다음에 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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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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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였어 타임 컨슬빙 엉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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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이목불이 나오는데 엉너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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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봤어 아 아 아 아 아 아 디벤 투 디벨롭부터 order to develop 아, 인데요 여기 있잖아요 to develop the technique of selective noptaking but using 그러니까 뭐 여기에 칭찬하다가 욕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까? 여기 있죠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시험을 이렇게 뭐 딴 학교보다 뭐 한 3주인가? 나 빠르게 친다 근데 저희랑 비슷하게 친 학교를 좀 해볼게요 뭐야? 평범이와 평범서도 저희랑 같이 받은 게 다 비슷하게 좀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